이어서 러시아의 디나 아베리나 선수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2할 동작 시작했습니다. 아치 밸런스 지금 플로어에서 높이 변화가 있었을 때 0.1에 남부에 대한 추가점이 있고요. 이렇게 남부하면서 볼에 극축이 되고는 레스톨 동작까지 했습니다. 린바런스 하면서 볼투비기 극축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움직임이 빠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선수고요. 어려운 신체 전신 굴리기 하면서 맥스톨 동작 2개를 연결했습니다. 백턴피봇 한 바퀴에 0.3의 점수로 붙고 있고요. 표정량이까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높이 던져서 극 야 동작 다리로 잘 잡았고요. 라이브로 던져서 극 야 동작 다리로 잘 잡았고요. 어쩌면 아베리나 선수는 자신이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같습니다. 표정연기가 굉장히 귀엽죠. 아주 깜찍한 곤연기를 선수인 드나 아베리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전신 굴리기 하면서 시야 밖에서 잡았는데요. 살짝 흔들림이 있었네요. 높이 던져서 판벤드 점프하면서 손이 아닌 다리로 잡기. 마지막 VR 동작 구르기까지. 종합에서 2위에 올랐고 그리고 모스크바 그랑트이면서도 2위에 올랐고 아베리나의 골연기 점수 18점 1위입니다. 선수들을 지치고 반동 2위에 올려는